저쪽에도 괜찮을 만하신 분이 있었는데 앞에서 노래를 했다가 소리가 자꾸 한 바닥씩 비쳐져서 노래에 진작을 가니까 뒤로 스스로 나왔어요 어떻게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속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저쪽에 우리 가현의 팬분들도 많이 오셨고 아니 아니 아니요 좀 잊지 않게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후보는 너무나 많이 해주셔서 어떨까? 홍지우 감사합니다 이염을 외쳐주시는 것도 크게 외쳐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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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렇게 응원들을 많이 해주셔서 두고 아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들을 잠시 다시 치워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과 좋은 치워들어서 넘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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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뒤에 저 뒤에 오늘 정말 가수 어 분들 굉장히 훌륭하신 가수 선생님들 많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